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오늘 트럼프 바이든 토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미국 cbs 방송 실시간 중계로 봤는데요. 쭉 보고 나서 끝나자마자 모든 방송들이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멘트는 제가 미국 nbc 방송 abc 방송 foxnews 다 봤습니다. 뭐라고 말하나 궁금해서 제가 다 봤고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토론도 흥미로웠고 거기에 대한 분석 미국 방송들의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정말 분석개나 하는 미국의 농객들이 다 나와가지고 트럼프 바이든 토론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데 아주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번 토론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였냐 생각을 하면요. 트럼프가 이런 말 했습니다. 바이든에게. 자 바이든 당신이 대통령 되면 앞으로 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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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을 쫙 얘기를 하는데 8년 동안 당신은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이었다. 그런데 그 많은 시간 동안 부통령인 시간 동안 그 일 다 안하고 뭐했냐. 그리고 왜 지금 와서 플랜을 계속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8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왜 일 제대로 안하고 지금 와서 뭐하겠다고 플랜을 계속 얘기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발언에 대해서 미국 방송들도 오 이거는 정말 트럼프가 한방을 제대로 먹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쭉 봤을 때 뭐 결론적으로 누가 이겼냐 누가 잘했냐 하면 저는 감히 트럼프가 더 잘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준비는 되게 잘했어요. 준비된 반격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좀 수세에 몰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차 토론 때 계속 끼어들기 해가지고 그 끼어들기로 언론의 질타를 맞았죠. 문매를 맞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룰이 바뀌어가지고 2분 지나면 마이크 꺼지도록 이렇게 했는데 음소거 따로 안 해도 적당히 잘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트럼프의 그 말 가로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가 아주 낮았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해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라고 시비를 세게 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언론은 트럼프가 달라졌다. 이런 제목까지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토론은 트럼프가 역시 우세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쓴 토론에 관한 책이 있어요. 토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책인데 그 책에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쇼펜하우어 말입니다. 토론은 칼이 아닌 머리로 하는 결투다. 그리고 결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공자님 말씀은 아니죠. 토론은 말로 하는 결투다. 그리고 결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것 중에요. 토론을 이기는 방법.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인데 뭐 그냥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게 아니고 아주 현실적으로 들으면 약간 깜짝 놀랄만한 토론을 이기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확대해석하라. 이것도 좀 놀랐죠. 확대해석하라. 그리고 결론을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해라. 허를 찔러라. 그런 거죠. 그리고 질문 공세로 상대를 항복시켜라. 또 역발상으로 상대의 의표를 찔러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뻔뻔해져라. 그리고 안개작전을 펴라. 그리고 상대의 견해를 역이용해라. 상대의 의견을 역이용해라. 또 불리할 때는 논쟁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라.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궤변에는 궤변에는 궤변으로 맞서라. 궤변에 상식으로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궤변에는 궤변으로 맞서라. 그리고 상대가 억지를 쓴다고 큰소리로 외쳐라. 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억지 쓰고 있잖아. 이런 걸 큰소리로 자꾸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싸움을 자꾸 걸어서 상대방이 무리한 얘기를 하도록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화를 내면 거기에 약점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가 말을 하면 이렇게 받아치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론상은 옳지만 실제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항목들을 보면서 누가 토론을 잘했나 보니까 트럼프가 훨씬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절반의 성공. 준비된 반격을 하긴 했지만 수세에 몰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바이든 실수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 한방이 없었어요. 별로 임프레시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임프레시브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말이 정말 임프레시브했어요. 바이든, 부통령으로 8년 동안 일하면서 네가 말하는 그 계획들 다 안 하고 뭐 했냐. 그 8년 동안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플랜을 계속 얘기하냐. 이런 거죠. 한방이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바이든 토론에서는 주제가 6가지가 있었어요. 코로나, 국가안보, 미국의 패밀리, 인종문제, 기후변화, 그리고 리더십.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이 토론에서는 별로 말 가로채기도 없었고 뭐 네거티브는 있었지만 네거티브 없는 토론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네거티브가 있죠. 그래서 미국 언론들도 나중에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하면 정상인의 정상적인 토론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가로채기 같은 방해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면서 정상인의 정상적인 토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북한 문제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셔널 시큐리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노스코리아 얘기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한다면 그 조건 하에 김정은 만날 의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건부로 만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놀란 게 핵 능력을 축소하면 이라고 말한 거예요. 핵을 폐기하면 이 아니고 핵을 폐기하는 게 아니고 축소하면 만나겠다. 이거는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북한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났다. 이랬더니 바이든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받아쳤는가 하면 유럽도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는 히틀러하고 잘 지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죠. 나와 김정은 좋은 관계야. 그래서 전쟁이 안 났고 내가 아니었으면 전쟁이 나서 수백만 명이 죽었을 거야. 이런 주장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취임했을 때 북한은 엉망이었어. 이게 바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거죠. 오바마 행정부 때는 전략적인 인내 말이 좋아서 전략적 인내이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전략적 인내. 말을 멋있게 한 거죠. 대응 안 하는 거를. 그런데 트럼프가 여기서 약간 실수했어요. 서울 인구가 3200만 명이라고 한 거죠. 칠 대로는 천만 명 조금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마이너한 실수인 거죠. 그냥. 그래서 바이든은 계속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한다면 내가 김정은 만나겠다. 라고 얘기했고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북한은 깡패인데 왜 자꾸 친구라고 하냐. 라고 했습니다. 썩. 라는 표현. 깡패인데 왜 자꾸 버디. 친구라고 하냐.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안보 섹션에서 트럼프가 또 계속 바이든 아들 물고 늘어졌습니다. 바이든 당신 아들 헌터. 그렇게 중국에서 돈 많이 벌었다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표현을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마치 베큐 클리너. 진공청소기가 먼지 빨아드리듯이 돈을 빨아들었지 않냐.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의 표현력은 굉장히 방송용이에요. 그래서 방송에서 확 시청자들이 볼 때 확 먹힐 만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진공청소기처럼 돈을 빨아들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도 바이든은 20만명 죽었잖아. 계속 강조했습니다. 20만명 죽었잖아.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바이러스 여기 온 거 내 잘못이 아니다. 중국 잘못이다. 중국 때문에 이렇게 된 걸 왜 나한테 그러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제 바로 또 맞받아쳐서 당신이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증시 폭락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든이 또 마스크 썼으면 10만명을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와 이제 우리 전년병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이든이 딱 받아쳐서 우리는 전년병과 함께 죽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설전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바이든을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의료개혁 바이든이 하려고 하는 의료분야 계획은 사회주의 개혁이다. 그리고 의학을 사회주의화 하려고 한다. 라고 공격했어요. 바이든은 공공의료선택권 이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이걸 공격하면서 오 바이든은 의학도 사회주의로 하려고 해. 라고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오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이런 말도 딱 했어요. 인종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 이때 놀랐는데 I'm the least racist person in this room. 내가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인종차별을 덜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회자가 흑인 여성 앵커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 언론들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와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하다니 진짜 놀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흑인 여성 앵커를 앞에 딱 두고 내가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인종차별 덜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역시 트럼프가 참 멘탈갑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주 그 용어들을 쓰는 걸 보면요. 표현이 뭐랄까 바이든은 굉장히 교과서적인 표현들을 쓴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의 마음을 확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생생한 표현들을 확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언론이 그런 점을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나중에 팩트체크 해봐야 돼 라고 하면서 지금 팩트체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서울 인구 3200만 잘못 말했다 이런 것도 팩트체크에 걸리겠죠. 그래서 보면요 이번 토론을 보면 아주 흥민이 진진했고 바이든이 준비는 잘했지만 트럼프를 좀 당하기 힘들었다. 별로 임프레시브 하지 않았다 바이든은 이런 생각 들고요. 트럼프는 방송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지 사람들 마음에 확 들어갈 수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살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누가 당선될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은 지금 안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꾹 눌러주세요. 안 누르면 잡으러 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यस्वाइफब लिएस लिवाब लिवाई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